안녕하세요 장난감재 입니다 저의 보금창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는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있는 옥상에 있는 회전범마 입니다 회전범마 옥상으로 왔더니 이렇게 회전범마를 살 수 있긴 하네요 자 롯데월드에서 봤던 회전범마가 생각나는데요 아 아주 예쁘고 자 구미영수증이 있으면 탈 수 있대요 저도 탈까 했는데 너무 추워 가지고 타는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찧고만 있어도 돌아주니까 얼마나 찍기 편한지 모르겠네요 고마워요 회전범마 아 예뻐요 아 예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육중 으 어 super 어 으 으 으 으 이제 반짝반짝하고 예쁜 회전목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도 타고 싶네요 근데 너무 추워서 손가락이 얼고 있어요 어 안되겠습니다 일단은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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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손가락 손가락 아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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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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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